야! 조금 조금 까치는 아 어떡해요! 그러다가 지금 정할 때 되니까 아니! 괜찮아 우리는 일단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빈수랑 갈게요! 우리 팀! 괜찮아 우리는 우리니까 아 고마워요 우리는 우리니까 아 뭐 얼굴 빨개진 거야 우리가 우리 집 뭐해요 그럴 수 있는 거지 아 두피엠이 오늘 1순위인데 아 두피엠이 1순위인데 석진이 형 때문에 지금 제일 망설이구나 다 우영이하고 찬송이 하고 싶지 팀장의 문제지? 석진이 형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 저기 진짜 주광이하고 두준이는 저기 저기 선택한 거야 민아하고 유아가 여기를 알아요 아까 다 들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걸 원래 투플레비어스 원래? 아니요 아니 이거는 다 알고 있구나 그럼요 아니요 유아 네가 배틀 아 네 여기 어디지? 여기지 청주 원래 청주 하도 그냥 어? 축제 차량에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다 보니까 어디 갈래지도 모르고 그냥 오빠가 내려다 주면 여기가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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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 덕대입니다 일단 차에 타고 저한테 그래가 맞지? 그럼요 아 나는 오늘 너무 좋다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 굳이 얘기해야黑 não lo 선규 선배님? 네 근데 성격적인 거 네 오오- 다음이네? 있어요? 일단 두 분은 다 매리 детей 좋은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채되는데? 성균 좋아하지 못했어 아이가? 나 의지는 성규를 좋아하세요 사랑하 bord 성균 가만히 써요 성균 되게 가만히 있어 ㅋㅋㅋ adolesinse pas before 내가 멋있는데 남자랬어 갑자기 오빠가 고민해볼께 와 저 매트로서끼하네 강수 오빠랑 친하게 지냈어요 나도 너무 제가 뭐지 회원에 두 번째로 본 연예인 강수 오빠랑 questa 진짜? 심지로 보니까 키도 되게 크시고 멋있다 진짜 강수이가 좋아하나봐 아 이게 팬이에요 그냥 아 진짜 아 좀 이어줘 야 우리도 구호 같은 거 하나 만들까? 저희가 형을 하는 게 있는데요 뭐 뭐? 저도 또 올라가기 전에 한 개 아 뭔데? 차선이가 아무나 둘 중에 아무나 후 앰 아이라고 외치면 아이엠 챔피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오 야 그거에 좋다 연습 한번 해보자 예 시작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스포츠센터 아니 어디에 잠깐만 이게 뭐야 뭐야? 보면 돼 보면 돼 보면 돼 보면 돼 보면 돼 보면 돼 빨리 꺼지네 빨리 먼저 꺼지 아니 이게 뭐가 어디다 꺼 놓은 게 비교할까? 어디다 생각해서 보는 거야? 여기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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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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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디가 어디가 좋은 거야? 뭐야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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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번 미션은 수영장 아일랜드입니다 수영장 아일랜드 21명이 전원 함께 출발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원통 위로 올라오시면 되는 건데 아 멤버 전원에 제가 한 라운드 때마다 선착순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한 라운드가 끝났을 때 그 인원은 자동 통과 같은 팀이 모두 통과되면 그 팀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? 어? 빨리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 버티는 거야 아 그 지금 아멘 성대